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학에 빠진 시간 하정민입니다. 오랜만에 선생님이 게스트를 찍습니다. 어떤 게스트냐면 이제 여러분 6월 모의고사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죠? 6월 모의고사 시험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야. 중간고사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중간고사 망한 학생들도 많을 거 아니야. 하하 그렇게 선생님이 열심히 공부하라고 선생님이 학조 이퀘스트도 막 찍어주고 그랬는데 그거 안 본 학생들 망했을 거야. 그죠?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이제 놀면 안 돼요. 그렇다고 기말고사는 좀 먼 거 같지? 그럼 중간에 뭐가 있냐면 6월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6월 모의고사 소홀하게 생각할까 봐 선생님이 딱 6월 학력평가 등급 올리는 어떤 전략 그리고 공부 방법 요거를 소개해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시간 투자해서 캐스트 보시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무조건 등급 올라요. 특히 저 등급 학생들 제발 제발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알겠죠? 부탁드립니다. 까봅시다. 잘 들어봐. 내가 납득시켜 줄게. 왜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는지 일단 6월 모의고사의 일정이란 범위 살짝 살펴볼게요. 6월 4일이야. 그러면 대략 한 3, 4주 남을 거야. 요 퀘스트를 보는 시점으로부터 4주, 3주 반 이렇게. 그죠? 그럼 충분해요. 대비하기엔. 시험 범위를 보면 자, 고2는 방정식과 부등식까지예요. 고2는 삼각함수까지예요. 자, 그러면 야, 앞에 다항식부터 방정식과 부등식까지면 우리 이미 중간고사 봤잖아. 중간고사 범위야. 예를 들어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까지였다면 뒤쪽에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거기 살짝만 더 들어가. 그 앞쪽은 이미 봤잖아. 야,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데 조금만 시간 투자하면 벌써 기억이 되살아나겠지. 준비하는 게 어렵지 않아. 고2? 마찬가지죠. 삼각함수. 삼각함수가 물론 다 시험 범위 중간고사에 들어간 건 아닐 거야. 하지만 예를 들어 그래프 전까지 시험 범위였어. 그럼 어차피 그래프 뒤는 다 기말고사 범위이고 그래프 앞쪽까지는 다 중간고사에 봤어. 이미 다 기억이 날 거고 또 내신 대비하면서 여러분이 삼각함수 그래프 뒤쪽 공부할 거 아니야. 똑같아요. 고1과 고2 입장이. 그러니까 이번 6월은 앞쪽 범위는 이미 중간고사 때 나왔고요. 뒤쪽 범위는 기말고사 범위에 들어갈 거야. 그죠? 그러니까 준비하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시험을 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납득이 가능하다고. 거기다 등급컷 잠깐 우리 살펴볼 거거든? 작년 거 등급컷을 볼게. 등급이 오를 수밖에 없어. 조금만 시간 투자하면. 웬 줄 알아? 등급이 커트라인이 아주 기똥차여. 미친 거야. 고3이랑 너무 달라. 고3은 이렇지 않거든요. 얼마나 공부 안 한다는 거냐면. 봐봐. 1등급이 88점이에요. 뭐 이건 그럴 수 있어. 2등급이 쭉 떨어져요. 3등급도 쭉 떨어지고요. 심지어 4, 5등급은.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요.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자. 2점, 3점, 4점 난이도가 있는 건 알죠? 2점과 3점 난이도를 합하면. 48점이에요. 야, 봐봐. 2학년 기준 48점이면 4등급. 그러니까 어디 가서 선생님, 나 모의고사 4등급이에요라고 하는 건. 나 2, 3점밖에 못 풀어요. 이거예요. 아니, 바꿔 얘기할까? 2, 3점만 풀어도 2학년은 48점. 4등급. 그러니까 어디 가서 등급으로 얘기하면 4등급은 그래도 완전 못하는 것 같진 않잖아.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모의고사 등급이 5등급이하거나 5등급이야. 혹은 4등급이야. 그러면 48점, 2, 3점만 다 맞춰도 돼. 선생님, 얘는 좀 높은데. 야, 찍어서 4점 하나만 맞춰도 돼. 그럼 4등급은 확보대. 그러면 3등급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자. 48점에다가 4점 조금만 더 맞추면 돼. 그죠? 그러면 4점이, 4점이 쉬운 4점이 있고 어려운 4점이 있어요. 그죠? 주로 쉬운 4점과 어려운 4점의 구분은 어려운 4점은 이거야. 어려운 4점은, 봐봐, 잘 들어. 20번. 주로 21번과 30번이겠지. 이게 가장 어려운 4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해서 이거 완전 어려운 4점이고 조금 더 앞뒤로 계산을 하면 21번도 어렵지만 19, 20, 21. 이렇게도 있고요. 30번도 어렵지만 27, 28, 29. 이렇게. 이렇게 5개 더 추가하자. 다 4점이에요. 근데 여기 전에도 다 4점이야. 오케이? 뭐 15번, 16번 이런 것도 다 4점이라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생각해볼게요. 쉬운 4점에서 조금만 한, 예를 들어 3문제만 더 맞췄다고 생각해봐. 12점 아니겠니? 여기다가 12점을 더하면 얼마예요? 12점을 더하면 60점이에요. 충분히 4등급선 안으로 들어온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되죠? 그러면 3문제는 충분히 여러분 공부하면 더 맞출 수 있어. 이거 예를 들어 5문제라고 해봐. 그러면 5문제. 20점 아니겠니? 20점만 오르면 얼마예요? 68점. 충분히 3등급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쉬운 4점은 노력하면 맞출 수 있어요. 이건 장담. 조금만 여러분이 노력하면 돼. 조금만 공부하면 되고. 약간의 사고력이 필요하긴 한데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이 이번 기간에 연습해준다면 자, 이 어려운 거는 찍어서 맞추면 돼. 선생님, 뭐 그지같은 소리하고 있어요. 현실적인 방법이야 등급을 올려준다고 했잖아, 내가. 찍어서 한두 개 정도 맞추면 여기서 또 4점이 올라가면 운 좋으면 2등급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자고 내 등급에 따라서 사실 공부하는 목표가 달라지겠죠. 내 등급이 예를 들어 지금 5등급이야. 그럼 목표하는 등급이 1, 2등급일 리는 없잖아. 내가 5등급이면 좋아. 3등급까지는 맞아보자. 이 전략을 세우는 거고 내가 현재 3, 4등급이야. 혹은 3등급이야. 그러면 1, 2등급까지 올려보자. 그럼 그 목표에 따라 달라져요. 내가 2등급에서 3등급 왔다 갔다 해. 그럼 이번엔 1등급에서 쭉 가보자. 그럼 목표 등급에 따라 공부방 거의 달라진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알았다고 조금만 더 공부하면 충분히 3등급 나온다는 걸 느꼈어. 자, 그럼 어떻게 공부할지 보자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간고사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쵸? 이미 시험을 치렀죠. 완전 다 잊어버리진 않았을 거 아니야. 어느 정도는 기억나. 그럼 그 부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미 가지고 있는 교재가 있을 거예요. 그쵸? 내신 대비도 할 거니까 가지고 있는 교재 엄청 많잖아. 거기서 필수적인 예제들 필수 예제죠. 그것만 열심히 열심히 봐도 열심히 열심히 다시 한 번 봐도 2, 3점 난이도 무조건 커버 가능합니다. 2, 3점은 기본 개념을 알고 있니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강의 촬영도 하는 RPM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RPM 같은 거나 혹은 기본서 중에 선생님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개념 원리나 선생님 강의 중에 매력 있는 개념 완성 이런 책 한 권 딱 그 한 권에서 필수 예제 정도만 뚜루룩 풀어도 기본 2, 3점은 무조건 맞춰요. 혹은 연습 문제만 뚜루룩 풀 수 있어도 충분히 2, 3점 맞춥니다. 그 정도만 여러분이 딱 단원 잡고 2, 3점 공부하시면 돼요. 알겠죠? 가지고 있는 거 딱 한 권 가지고 가자고. 역시 기말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본 교재 딱 한 권을 필수 예제나 연습 문제 정도에 너무 어려운 거 말고 기본 공식을 적용하는 그 정도의 수준만 공부해도 2, 3점 무조건 맞추고 무조건 4등급 확보할 수 있어요. 4, 5등급 무조건. 이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특히 기말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거는 따로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너네 내신 공부할 거 아니야? 그치? 내신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번 한 달 동안 이 모의고사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신은 어차피 여러분이 그냥 공부하는 루틴대로 들어가고 주말을 활용해서 이런 가지고 있는 교재로 중간고사 범위 까먹었던 것들 다시 한 번 보자고. 평소에는 내신 준비하면 돼요. 그럼 기말고사 범위는 자연스럽게 2, 3점이 맞춰질 거야. 그쵸? 그럼 뭐만 하면 돼? 4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4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핵심인 거지. 자, 주말 같은 것 혹은 하루에 혹은 2일에 한 번 꼴로 혹은 3일에 한 번 꼴도 괜찮아요. 그 정도 투자해서 한 중단원 기준으로 필수 예제 정도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나간 단어는 충분히 2, 3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4점이 문제라고 4점은 학생 실력에 따라 좀 다르겠죠. 즉, 무슨 소리냐면 내 목표가 1, 2등급이야. 그러면 여러분 모의고사 기출문제 있죠? 근데 꼭 이게 아니어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좀 고난도 문제집이 있을 거야? 혹은 선생님이랑 수업을 같이 한 학생들은 센스 있는 문제풀이 있죠? 그거 복습하면 돼요. 그거는 그거는 그냥 모의고사 1, 2등급을 맞추기 위해 만든 강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를 수강한 학생들은 그냥 그거 총 복습하면 끝나요. 무조건이에요, 그냥. 알겠죠? 그리고 시험 한 1주 전에 작년, 재작년 한 번 다시 뽑아서 쭉 한 번 풀어보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센스 있는 문제풀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크게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쭉 가면 돼요. 그거는 그냥 뭐 1, 2등급 목표를 위해서 만들어진 강좌이니까요. 알겠죠? 그리고 센스 있는 문제풀이 그냥 한 권만 복습해도 2, 3점까지 극복 다 가능해요. 거기 쉬운 문제들부터 어려운 문제들까지 다 있으니까. 오케이? 근데 혹 선생님 강좌를 듣지 않은 학생들이라면 모의고사 기출문제집 뭐 예를 들어 자이스토리나 만화통이나 등등 많잖아요. 뭐 그런 것들 플러스 혹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난도 문제집 있죠? 거기서 4점 난이도는 무조건 다 푸세요. 근데 여기서 봐봐 이 4점 중에서 진짜 어려운 킬러 문제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자이스토리라는 문제집의 맨 뒤에 보면 1등급 을 가르는 그 엄청 어려운 문제들 있죠? 어, 그런 그런 문제는 이제 고민을 좀 해볼게. 그게 대부분 21번, 30번에 해당하는 진짜 극악의 난이도거든? 근데 이걸 버린다고 생각해봐. 8점만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럼? 그래도 얼마야? 92점 무조건 1등급 아니니? 자, 그럼 내가 시간이 없어. 그리고 나 기말고사 준비도 해야 돼. 그럼 이거 버리세요. 진짜 과감하게 선택하는 거야. 이거 버리고요. 나머지 4점을 다 맞추려고 노력하세요. 물론 시간이 많으면 당연히 하라고 권할 거야. 그리고 이런 거는 좀 시간을 좀 잡고 고민을 좀 해보는 게 좋아요. 수학 실력이 있는 학생들이 킬러 같은 것도 좀 고민할 테니까 그럴 좀 뭐랄까 욕심이 생기잖아? 이걸 풀고 싶다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바로바로 해설지를 보는 게 아니라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돼. 아, 이거 어떻게 풀까? 어떻게 풀까? 어떻게 풀까? 그래서 좀 고민하다가 한 30분? 20분 고민하다가 진짜 안 되겠으면 해설지 보고 해설지의 논리를 따라가면서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시간이 없으면 야, 버리고 나머지 4점을 다 맞추겠다는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러면 충분히 1, 2등급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3, 4등급 목표면 자, 모의고사 기출문제집 혹은 똑같아요. 고난도 갖고 있는 게 있다면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할 만한 쉬운 4점 오케이? 쉬운 난이도의 4점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모의고사가 있다면 뒤쪽에 해당하는 아까 얘기했던 번호때 뭐 19번 20번 21번 그건 조금 어려워. 그 앞쪽까지 난이도 혹은 뭐 예를 들어 자이스토리라는 책이 있다면 그 책에서 별표 2개 정도까지의 4점은 다 풀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조금 쉬운 난이도의 4점은 몽땅 다 풀고 선생님, 저 그래서 시간이 있어서 좀 어려운 4점도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어려운 4점 풀다가 잘 안 되면 해설지를 보세요. 해설 강의를 보는 그래서 그 4점에 해당하는 사고 방식을 여러분이 좀 익숙하게 할 필요가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말 잘 들어. 착각하지 말고 4점을 잘 풀려면 경험이 좀 있어야 돼요. 즉, 한 번도 4점을 풀어본 적이 없던 학생들이 갑자기 4점을 풀기 위해서 고민을 하면 그게 바로 될 것 같니? 죽어도 안 돼. 때려 죽어도 안 돼. 한 번도 고민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4점짜리에 대한 사고력이 없는 학생들은 100시간 고민해도 안 돼.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되고 조건을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습이 필요해요. 근데 그건 처음부터 확 늘지 않아. 그거는 선생님들이 해설하는 것 혹은 해설지에 대한 논리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고하는지 선생님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런 상황의 조건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를 좀 경험이 필요해요. 여러 번 좀 듣고서 복습도 좀 하고서 아 이런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는구나의 경험치가 일단 있어야 돼. 그래서 처음 좀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해설강의를 참고하는 게 훨씬 도움돼요. 그게 더 빨라요. 이건 팩트입니다. 뭐 댓글로 비난하지 마세요. 이건 진짜예요. 뭐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선생님들 강사님들이 계시지만 이런 것도 선생님들 되게 많이 봤거든. 한 문제 가지고 고민 많이 해라. 맞는데 그게 맞는 소리인데 그거는 저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요. 저등급 애들은 학생들은 수학을 좀 싫어하는 학생들은 일단 사고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그거는 경험치가 필요하고 그 경험치는 선생님이 함께 도와줘서 처음에 같이 길러야 돼요. 알겠죠? 이거 팩트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해설강의나 좀 참고해서 여러분이 복습 위주로 복습 위주로 조금 공부해 두세요. 그러면 이제 감이 좀 잡혀. 그럼 이제 그 다음 모의고사를 준비할 때는 내가 스스로 고민해보자 라는 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도 감이 안 잡히면 9월도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 11월 모의고사에 그렇게 한번 내가 고민해볼까? 이렇게 하는 거라고. 처음 접하는 거라면 여러분이 그 주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복습을 위주로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4점은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준비해보는 겁니다. 아 센 말 믿으세요. 진짜입니다.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알겠죠? 이번 모의고사 참 좋아요. 기말고사까지 준비하기 좋잖아요. 그리고 내가 학교 선생님이면 봐봐 기말고사 시험 다가오고 있죠? 기말고사 시험 범위 모의고사 나오겠죠? 나는 여기 출제된 모의고사 변형해서 시험을 낼 거야. 나 같으면. 그러니까 기말고사 범위가 포함되어 있는 모의고사를 왜 버려? 버리면 안 되지. 내가 학교 선생님이면 아 그리고 실제로도 어 선생님 친구들 중에 학교 선생님들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그 수학교육과를 나오다 보니까 선생님 이명을 봐서 선생님 된 애들이 있는데 그 선생님들이 시험 범위 시험을 내야 되는데 좀 고민이 돼. 뭐 좀 어려운 걸 낼까? 하면 이제 모의고사에서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버리면 안 돼. 특히 높은 등급을 받으려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더욱 준비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 내신도 같이 챙겨야 하니까 선생님 조금 더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믿고 조금만 열심히 더 준비해보세요. 등급 무조건 올라요. 알겠죠? 자 항상 퀘스트 끝날 때마다 선생님이 하는 말이 있죠. 가장 멋진 일은 남들이 해내지 못할 거라 한 일을 해내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요. 목표 등급 쟁취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또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말고사까지도 잘 준비해보자고요. 자 그럼 오늘 퀘스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